엔딩이 저거 심장나오는거요 4500 일단 나이사 반드시 써야되고 저게 고득점 하려면 이게 편해거든요 50장 이상 근데 이거 하면서 안정적으로 엘리트 높이격을 하려면 정신이상에 수집가 하는게 점수 얻기 제일 좋아서 근데 이거 봉인댕댕이랑 정신이상이랑 둘다 적용이 되나 어떻게 적용이 되지 이게 저장강박증 넣어서 저거 수집가 점수 받아야되고 스네코 받을까 빈티지 빈티지 무쇠타석 가보 시간팽창 비행까지 넣고 여기서는 챙길만한게 딱히 없고 저거 양나래검 정도 챙길만해 나이사랑 마이더스도 필요하죠 재련을 못하긴 한데 아마 완타로 좀 가야될 것 같네요 저주 저주도 받고 근데 이거 하면은 시작유물 박혀서 회복은 못하네 어차피 회복할거면은 어차피 회복은 안할거라고 상정을 하고 가야되지 위험천만한 이벤트에서 엘리트 나와도 점수가 오르나 근데 어차피 물음표방은 안갈거라서 전경기 엘리트를 진짜 있는대로 다갈거라서 윙부츠 달고 아이 물음표 못피하네 물음표 물음표 가면 쏘는데 아이 Kyle 상정 아이씨 선경기 지금 아무효과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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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나왔다. 가지 후에 다시 가지. 강화 클로스라인 놔두고. 룬 10이면 채. 체력을 못 채우는 게 좀 아쉽네. 이게 재물을 쓸 때마다 고세란히 피가 깎여. 아 거기 있네. 킹기 가더리. 발굴은 수집가 채웠고. 발굴은 수집가 채웠고. 전함 격돌도 채웠고. 무적도 수집가 채웠고. 무적도 수집가 채워볼까. 시간 점수 포기해야죠. 그거는 능력 밖입니다. 그거는 능력 밖입니다. 무적도 수집가 채웠고. 몸 밖. 저순이 진짜 끝이었구만. 노래하는 그릇. 화형은 넣어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주인형이라서 저거 내가 부적을 먹으면 안 됐었구나 어쩜 맞는 판단을 하질 못하네 포식은 한 번밖에 안 돼요 저걸 뭔 수로 갔냐 무적특 무적 아닌 둔화 딜을 제대로 못 봤네 일단 화형 고통의 표식 거의 페널티 없지 이거 덱이 100장이 넘는데 꿀랑 2장 들어온 상점 가서 덱불리고 저거 탈모빔 찾아보겠습니다 람보 굳이 폭식에 열 올릴 필요가 없구나 현돌 셰보다 얘네가 더 무섭다 커스텀으로 딜 올렸습니다 다 필요 없는 것만 놨네 이런 것들 사서 수집 끊어보고 9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돈 벌었으니까 또 돈 써야지. 돈 벌었으면 됩니다. 배달오나다 얼알 재물 아직 내장 안되죠? 내장되네 그러면 이제 한계 돌파 물음표에서까지 칼질을 잡아래? 해시계 그러나 그 해시계가 발동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어랄 있어가지고 저거 저거 좀 깝깝아야겠다 저 뭐냐 저거 광폭화 아니 광폭화가 아니라 저 잔혹성 잔혹성 집기 좀 껄끄러우셨네 잔혹성 선천 선천 붙어버리잖아 노갈 너무 좋고 이제 중괄호의 뱅송 없이는 잘 수 없는 몸이 돼버려 느낌표 어 인정 어 인정 민메님 감사합니다 어포 부적 잔혹성 잔혹성은 뭐지? 저거는 헐 세상에 랑월리 모스팅 감사합니다 그 강화 왜 불 꺼져있지 왜지? 잘못 봤나 행융갑 없는데 아 그거구나 마이더스 아 후회 버렸어야 했는데 잠깐만 이거 퍼펙트 안되지 않나? 되나? 후회 양초로 태워야 퍼펙트인거 아냐? 양초로 태워야됨 급후회 재물은 퍼펙트인정됩니다 전에 안됐었는데 패치됨 인정 어 인정 네 서순에 서순점에도 상관없죠 사운드 이펙트 매우 불편 지옥불 지옥불 4장 채웠나? 안 채웠죠 이번에 넣으면 6장 채운다 갑분사 버그 룸큐브 밖에 없네 소주가 나왔을래 소주가 나왔을래 지금 주위 갖고 있어가지고 상점은 나중에 가도 되겠죠 아 맥볼 필요 없구나 윙보즈라서 두근데는 룬 10이면첨 두근데는 룬 10이면첨 보스 뭐였지 도두델카 이규준 상점이 위에 없으니까 여기서 봐야겠네요 커스텀 모드입니다 잠깐만 규수는 지금 올라가네 하지만 내 힘도 그정도로 강해졌다 병폭 타락 수고 렘즈 수고 렘즈 수고 렘즈 아 재작 하하우 이거 먹으러 이비가 안다 보다 재물 남겨놓을 거야. 선천성 거른다. 불필을 유지해야 룬 12 면체를 보일 수 있다. 킹버꽃을 못 먹는다구나? 어? 구규준... 세 skeptical 으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이gets 규칙 파괴한다. 피지컬게임 에 뭐여 피지컬게임인데 엇 잠깐만 으으으 킹게 가서 넣어놓을까? 아냐 이거나 더 사 안보여 비켜 완타 병폭탈.. 병폭 타락이기 때문에 흘려보내기 다 넣어야 돼 머머리..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단체로 잡기 때문에 아잇 피지컬게임 아잇 규칙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규칙을 거부한다 내가 곧 규칙이다 천탑 주제의 건방지구나 침첨첨 설마요 적어있어야되요 푸른양초 저주 5장만 점수입니다 3장 점수 없을걸요 4장 얘네들은 두나 안걸렸다 어떡하지 아 대검 세네 대검이 완타보다 세구나 지금 숟가락 딱 콩 소용히 하세요 꽁 아 갑분사 아 몸부림 아니 저기요 112 내가 퍼펙트를 얼마나 했지 1박에서 6강량 나와서 퍼펙트 못했고 아 6강량 퍼펙트 했지 완덤 했네 그러면 5천점 벌써 5천점인데 다 깨면 6천 넘겠는데 왜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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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6 5 5 5 첫 턴 가지병폭임 가지병폭 타락임 이걸 주판을 거르네 아 이거 개도답이네 진짜 아이 몸부림 이렇게 많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고고고고고 온몸 비틀기 킹신 아 잠깐만 이거 포션 먹어야 돼? 응 아니야 쌍졸곤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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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근데 이거 왜케 계속 나와요? 이거 왜 나오는거야 이것들? 이거 왜 나오는 거인? 아 룸큐브구나 내가 집어넣고 까먹고 있었네 아이 되게 무감각 없나? 되게 무감각 하나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무감각 없음? 무감각 한 몇 장은 있을 텐데 야 잠깐만 쟤 졸랐어요 잠깐만 어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캄다운 랜 깨시 대개의 규준이 몇 장이야 그대로 지옥불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점인가요? 보여주세요 띵 6천점 딱댐 6천 딱댐 수집가 37 아이고 세상에 5천2백오십이 과로시 이길 게임이냐고 오이오오이 믿고 있었다고 칙쇼 아이고 찢어진두하시니 위반호 보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천2백오십이 믿고 있었다고 젠장 처음에 라가블린한테 1댐 맞은 것만 빼고 모든 엘리트 퍼펙트였죠 6천점 오졌다 수집가 37 수집가 925 거의 콜렉터인데 2막 보스인데 엘리트 777 이거 나이사 들어 있기 때문에 바닐라로 하면 이게 안나오죠 수집가 37 수집가 37 수집가 37